고맙습니다, 지민 여러분. 이제 구독과 행복한 만남이 시작됩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생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. 올 한해 이천의 농민들께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셔서 좋은 이천의 햅쌀들이 나왔습니다. 특히 이천 밥상회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알찬미, 혜진미라고 하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이 인건딘표 이천쌀이 국민 여러분께 또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 14일까지 이천시 마장면에 소재하고 있는 롯데아울렛 청자동 광장에서 싸이무라 대차행사가 직거래 장터로 열리고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이천의 우수한 해들미, 알찬미를 여러분의 밥상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올 한해 수고하신 농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